서울 지하철 1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5중환승 김포공항입니다. 이 친구 밑에는 또 4대 천왕이 있어요. 4중환승이 가능한 서울역, 공덕, 청량리, 그리고 왕십리역. GTX의 동북선까지 뚫리면 이제 6중환승입니다. 왕십리역 옆에 있는 행당 7구역 재개발. 마체리보 프루지오 서민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미리 찍어놔서 그런데 물론 지금은 건물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가 이 사고를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우리 단지 이름은 프루지오 파크7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파스타집 이름처럼 바뀌었죠. 어쨌든 대구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서민을 달긴 했습니다. 앞 단지들이 가리지만 않았다면 서울숲 서민 가능했는데 아쉽네요. 짝이 중랑천 건너편으로 보이는 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산표 레미콘 부지입니다. 복합개발한다고 하죠. 그리고 한강빈은 안 나오겠지만 고층에서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한 지도를 펼쳐보죠. 우리가 지금 단지 남쪽 화면을 봤던 거란 말이죠. 아까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너편의 압부정부터 해서 강남에 쭉 다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십리역을 통한 지하철 언더걸트 세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상에서도 강남이나 간선도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입니다. 참고로 동북선은 26년, GTXC는 28년 개통곡표인데 6중환승이 되면 친구들이랑 약속 어디서 잡든 타격이 없겠죠. 친구들이 왕십리역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바로 옆에는 한양대병원과 한양대가 있고요. 물론 가깝다고 우리 애들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산지 직송으로 과외선생님 모시올 수 있겠죠. 아이들은 행당초로 배정되는데 이 정도면 완전 초포만은 아니지만 반쯤은 품은 걸로 인정해주세요. 건너편에는 무학여고, 무학중이 있고요. 여기서 무학이 조선왕료실록에서 나오는 그 무학대사예요. 조선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올 때 딱 보니 여기를 서울로 하면 되겠구만. 나쳤던 그분. 왕십리라는 지명도 여기서 도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의미라는 썰이 있죠.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걸 환영하오 낯선이요. 어쨌든 근문력이 넘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옆 단지에서 공사 시끄럽다고 현수막 붙였었는데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그래 나중에 너희 공사할 때 보자. 와신 상담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지음의 이런 모습입니다. 단지가 되게 컴팩트해 보이는데 그래도 거의 천 가구가 아까워요. 문제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더 큰 문제는 전부 소형이라는 점. 전용 8사는 하나도 없고 6, 5가 가장 큽니다. 모두 103동에 몰려있고 정남향이기는 한데 바로 앞에는 음... 조합원 형님들이 받은 8사주택 형들이 단지 안쪽에 몰려서 대각으로 가운데를 보는 이유죠. 물론 이 아파트 주력은 4, 5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거실, 우주방인데 구조가 약간 어색하긴 하죠. 왜냐면 우리가 아는 보통의 투베이 구조는 이렇습니다. 집에 좁은 면으로 현관문이 있고 이 문을 열어두지 않는 이상 바람이 거실을 훑고 나갈 수 없어요. 왜 창문을 안 둡니까? 복도식이라서 그렇죠. 작은 방에 있는 창문은 복도로 열리는 창문이란 말이에요. 서밋 4, 5평면을 다시 보면 창문을 주방 쪽으로 트고 거실이랑 딱 맞동풍이 나오도록 하셨죠.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라인 한 층에 두 가구가 사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정도 포장했으면 대우와의 의리는 다했다. 제가 우레역 갔을 때 대우관설에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소형만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아예 둘 정도 있는 집부터는 이 단지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청약 경쟁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완전 어깨기잖아. 근데 돈이 없잖아. 비교제주액의 소용이기 때문에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물량이 많습니다. 많다고 하긴 조금 죄송한 물량이지만요. 저도 당첨될까요? 묻지 마시고 감당 가능하면 일단 찔러보세요. 퀴즈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열렸죠. 올해도 9월 27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지코노미 행사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지코노미 박람회 2번 지코노미 올림픽 3번 지코노미 운동회 4번 잘생긴 형님 오빠 팬사인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참여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 지코노미 운동회